네, 코로나로 달라진 여름방학을 효과적으로 보낼 수 있는 방법, 오늘은 중학생을 위한 시간 마련했는데요. 과목의 수, 공부량 다 갑자기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저런 고민이 많을 시기일 겁니다. 가장 먼저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또 생활습관은 어떻게 잡아 나가면 좋을지 현장의 전문가와 알아보겠습니다. EBS 대표 강사 강용철 선생님 자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방학하셨죠? 네, 기쁩니다. 네, 보통은 방학을 맞으면 학생들이 많이 홀가분해야 되는데 요즘은 학교 안팎의 표정이 그리 밝은 것 같지만은 않아요. 1학기 성적을 좀 집계해 보니까 전반적으로 격차가 많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우려했던 대로 원격 수업의 영향으로 인한 교육 격차가 벌어진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많은 언론 보도에서 중위권이 사라지고 하위권이 늘어났다, 하위권이 좀 두터워졌다는 기사를 저도 좀 봤는데요. 실제 이건 정밀한 분석과 조사가 필요하긴 하지만 학교 현장의 입장에서 체감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좀 중위권이 좀 줄어들고 하위권이 늘어난 거 아닌가라는 느낌이 좀 드는데요. 그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무래도 직접 교실에서 만나는 대면 수업과 온라인 수업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관찰해보면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온라인 상황이든 대면 등교 상황이든 스스로 공부하는 능력이 좀 있는데요. 실제 혼자서 공부하는 게 힘든 학생들의 경우 대면 수업보다는 온라인 상황에서 오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워하는 경우를 좀 많이 본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어떤 자기주도성, 학습 습관의 차이가 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깊게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저희가 대진고 선생님도 출연했었는데 아이들 원격 수업하면서 공부 잘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사실 중학교가 기초학력의 미달 비율이 좀 급증을 하는 시기입니다. 이럴 때 좀 방학이 짧지만 이 시기를 이용해서 어떻게 공부를 해나가면 좋을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기초학력 부진 학생들을 학교에서 이제 걸음이 느린 아이 또는 배움이 느린 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먼저 이 학생들에게 좀 권장하고 싶은 거는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아는 즉 진단의 과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초등학교에 있다가 중학교에 올라오면 공부할 게 많다고 와우성을 치는데요. 그래도 좀 학습 능력이 좋은 친구들은 잘 적응을 하거든요. 어떤 친구들은 좀 힘들어하는데 보면 초등학교 때 어려웠던 과목들, 이해 못했던 과목들이 역시 중학교에서도 기초학력에 좀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 부끄러워하지 말고 초등학교 때 힘들었던 과목, 초등학교 교과서를 다시 펼치는 노력도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우리 2, 3학년 학생들은 시험보다가 틀리고 어려운 게 있을 때 이렇게 자꾸 외면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불편함을 만나는 공부를 하는 게 기초학력을 올리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모르는 것이 있는 건 괜찮은데 모르는 것을 아는 척 넘어가는 거. 이게 바로 결손이 점점 커지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또 적기 교육이라고 해서 이번에 1학기 코로나 상황에서 온라인 학습을 어떻게 했는지 되돌아보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기총력 부진 학생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게 선행 학습이나 예습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건 몇 단계를 뛰어넘는 공부이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어려움을 더 많이 줄 수 있다는 점도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중학생은 그 갭을 좀 메울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고등학교 올라가면 더 힘들어지죠. 네, 맞습니다. 방학은 아무래도 공부의 기초 체력을 쌓는 시기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우리나라의 15세 이상 중학교 2학년 시기 학생들이 치르는 국제학업성취도평가 읽기 부분에서 점수가 유독 눈에 띄게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읽기 부분 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방학 때 할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요? 일단 말씀을 들으니까 국어기사인 저는 마음이 좀 무거워지긴 하는데요. 2006년 이후부터 P사 국제학업성취도평가에서 읽기가 계속 좀 떨어진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고 좀 분석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결과들을 보면 읽기의 즐거움이나 어려움에 대한 것은 괜찮은데 읽기 능력에 대한 인지는 좀 떨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아이들이 읽으면 재밌어요. 이거 읽을 때 어려워요. 이런 건 아는데 자기의 읽기 능력은 어떠한지를 좀 객관적이고 이렇게 좀 제3의 눈으로 평가하는 능력이 좀 떨어졌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교과서도 보고 만화도 보고 소설 같은 거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P사의 결과에 의하면 이제 어떤 신문이나 종이 신문이나 잡지 같은 걸 보는 능력 또는 온라인 상황에서도 협업을 하는 이런 글들에 대한 능력이 좀 떨어졌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어교사인 저는 좀 굉장히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하면서 우리 학생들한테 권장하고 싶은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좀 어휘력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어휘력이 독해력이고 또 읽기 실력이 되고 표현 능력이 되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책을 읽을 때 좀 천천히 있는 훈련을 하라는 얘기. 세 번째는 방금 나온 것처럼 좀 신문이나 잡지와 같은 다양한 글을 읽어보는 방법을 권장해주고 싶습니다. 네, 독서를 최대한 좀 많이 하라.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이 아까운 방학 공부만 할 수는 없을 텐데 취미활동도 해야겠고 봉사활동 실수도 채워야겠고 어떻게 좀 하루 일과를 안배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방학 동안은 그동안 온라인 피로도가 높았기 때문에 온라인 학습도 있고 게임한 친구도 많으니까요. 온라인을 좀 벗어나는 활동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누가 뭐라고 해도 운동도 하고 좀 취미활동도 하고 평소 배우고 싶었던 것도 배우는 이런 활동을 권장하고 싶습니다. 원래 방학이라는 게 한자로 놀 방자의 배우를 하기예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배움을 놀아내는 훌륭한 의미가 있지만 또 이때는 또 부족한 학업을 보완해야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적절하게 조율해야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건 코로나로 인해서 마음이 힘든 친구들이 많은데 마음의 행복감을 좀 가장 많이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거리 두기 좀 확실히 하면서 산책이라도 많이 할 수 있도록.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2학기에도 원격 수업을 한다고 합니다. 뭐 퐁당퐁당 등교 수업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새 학기 준비 뭐부터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네, 일단 현재 발표된 거에 의하면 출석, 그러니까 등교할 것이 좀 많이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학교의 전달 사항을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2학기 때 공지된 내용들이 방학 중에도 미리 학생들한테 전달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학교의 연락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등교일이 아닌데 학교에 와서 학교 구경만 하고 간 친구들도 실제 있기 때문에 학교 정보를 잘 봤으면 좋겠다는 얘기, 그리고 2학기 때 학습 상황에 대해서 본인이 판단을 하고 1학기 때 좀 어려웠던 내용들을 미리 미리 좀 봐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클래스 같은 거 미리 예습하는 친구가 있는데요. 꼭 필요한 경우에 개념 중심으로만 해둬라,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중학생들 사춘기에 대표주자잖아요. 굉장히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인데 학부모님들과 방학 때 좀 부대껴 살면서 갈등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만큼은 좀 주의했으면 좋겠다. 뭐가 있을까요? 아이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학부모님의 이 화법 때문에, 말투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 이렇게 지시형, 명령형 이런 경우 많잖아요. 어떤 어머니들은 문 딱 열어놓고 지켜보고 있어 이러고 들어오시는데요. 그런 화법보다는 좀 권유하는 말투나 좀 이해하는 말투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모 교육 전문가들도 아이하고 얘기할 때 기다리고 생각하고 말하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조금 더 차분하게 진정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거라서 일단 화법도 좀 바꿔보시고요. 두 번째는 아이들과 어울리는 활동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끼리 좀 동행활동이고요. 또 요즘 온라인으로도 공연이 중계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가족과 어울리는 활동을 많이 하셔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부모님도 많이 힘드신 걸 알기 때문에 학부모님도 행복감을 가득 채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의 마음 중에서 아마 기다려라가 제일 힘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1학기 때 시행착오들 딛고 활기찬 2학기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